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02페이지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 작년 시험에도 이게 계산 문제로도 인용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주택을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을 때 주택은 첫 번째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대부 비율이죠 우리가 투자는 연습이었던 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 주택 가치에다가요 여기 있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을 곱하게 되면 융자금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DTI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융자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여기가 연저당상수가 되고요 이게 이제 연소득에다가 여기 있는 이 DTI 비율이 있죠 얘를 곱하고 여기다가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를 공제를 해서 우리가 융자금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주택을 기준으로 우리가 융자금 계산하는 건데요 하나의 예를 보시게 되면 303페이지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303페이지 하단에 가면 문제를 확인하게 있죠 A 소유의 주택시장 가치가 3억 원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다라는 거죠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주어진 조건에 한다고 했을 때요 거기 보면 조건을 다 줘요 먼저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요 주택시장 가치가 얼마라고 줬냐면 3억이라고 줬어요 거기다 그 안에 박스를 해봤더니 담보 인정 비율이 시장 가치 기준 60%래요 그러면 368이니까 1억 8천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해야겠죠 근데 거기 가만히 봤더니 연저당 상수는 0.1을 줬고요 차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DTI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를 줬어요 그러면 5천에 40%면 2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타 부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천을 0.1로 우리가 할인하면 되는데 이게 0.1로 들어오면요 여기 있는 이 융자금의 규모는 이 분자에 있는 금액의 10배예요 2천을 0.1로 할인하면 2억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적용하면 1억 8천을 받을 수 있고요 얘를 적용하면 2억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되죠 왜? 얘를 선택을 하면요 이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 이 기준을 넘어서잖아요 그죠? 근데 1억 8천을 융자해지면 이 기준 충족이 되고 2억 미만으로 대출해 주니까 여기도 기준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금액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경우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상가는요 여기 있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의 가치에다가요 이 비율을 곱해서 융자감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현금 수지는 이 순영업소득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주냐면요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이 있죠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죠 순영업소득 그래서 여기는 이 조건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예제가 하나 있죠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시장 가격이 5억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건을 보면 담보 인정 비율이 시장 가격 기준 60% 이하죠 그죠? 그러면 여전히 1억 8천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줬냐면요 1억 원이라고 준 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담보 인정 비율이 거기 보면 부채 감당률이 2 이상이고요 저당상수가 0.2라고 이렇게 명시해놨죠 그러면 2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러면 0.4가 나오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한 0.4가 되면요 2억 5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 저당 대출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그러면은 여기서 5억 아 이게 3억이죠 아마 저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게 아니 1억 8천이 아니라 3억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해가지고 하는데 수정을 하는데 제가 먼저 알아서 수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금액을 했을 때 우리가 작은 거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조건이 중요하죠 상가의 기존 대출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기존의 대출금이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조건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의 유형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나 상가를 기준으로 하나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는 주택을 기준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하시거나 하면은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나중에 문제집 이런 걸 푸시면서 추가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을 넘겨서 31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증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310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증권에 관한 개요가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증권이라는 것이 이제 왜 대두를 하게 되었냐면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얘기죠 이거를 부동산을 증권화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고가의 실물 자산을 채권이나 주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좀 더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을 팔게 되면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걔를 증권이나 주식의 형태로 우리가 발행해서 일부만 매각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민법상에서는 소유권하고 자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물권은 번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거기 보시면은 98년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99년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부동산토자회사법 즉 리치법이라고 제정해서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유동화라는 게 현금화는 건데 뭐를 발행해서 현금화냐면 증권을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제목에 보시게 되면은 예 유동화와 증권화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뭐 이런 구조예요 여기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하고 시중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금융기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이 6억짜리인데 금융기관에서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은행은 융자를 해줬으니까 이 주택에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근데 이거는 채권일 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달라고 찾아오게 되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금융기관이 여기 2차 대출기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이걸 매매하는 거를 유동화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화 그러면 2차 대출기관은요 여기서 이 저당권을 사들인 다음에 이 사들인 저당권을 기초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저당에 증권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증권 발행할 때 기초가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거래되는 걸 2차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유동하도록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그냥 같은 개념으로 봐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가능하도록 허용이 돼 있다 법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동화 제도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종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자산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하는 걸 우리가 ABS라고 그러고요 이걸 MBS 그 다음에 이걸 리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얘네 둘을 비교하게 되면요 얘가 제일 더 포괄적이에요 이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면 다 증권을 발행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이 제도는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범위가 좁고요 얘가 범위가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채 증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얘가 지분 증권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인용을 해 줄 때 주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정도를 출제를 하니까 그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12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이쪽에 들으시면 용어가 좀 낯설어요 낯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낯설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해서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돼서 1학년이 됐을 때 같은 반에 모인 친구들이 낯설죠 이름도 잘 모르겠고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학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대충 파악이 다 끝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1년, 2년 있다가 해결이 되면 안 되고 이번에 몇 개월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라고 했을 때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움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이런 채권을 유동화하게 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운영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대출해 주게 되면 그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게 그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가 되니까 훨씬 자금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유동화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파급 효과는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은행이 하나 있는데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이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 자금이고 이거는 장기 자금이니까 기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출해 준 다음에 뭐를 설정했냐면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을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천억을 조성해서 1인당 1억씩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천 개가 생긴다고요 1억짜리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매매할 수 있으면 다시 천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돈 찾으러 오면 또 줄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또 대출해 주면 천 개 생기고 또 팔면 현금이 천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요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그만큼 낮아지겠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만큼의 유동성이 있죠 이거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발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 중에서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정부는 주택자금 규모의 확대를 그다음에 대출기관은 장기 대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투자 대상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게 되는 그런 특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요 2차 대출기관에서는 증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권이 수익증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주어지는 이 수익률 있죠 이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채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고요 회사체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수익률만 제시하더라도 투자자는 만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됐을 때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당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자의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증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행자의 신용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증권을 발행을 했던 게 민간 기업인 한국주택자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있었는데 그걸 일명 코모코라고 그래요 코모코 원래는 얘가 그거를 취급했는데 이게 민영기관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행하는 거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꾸 높은 수수료를 용하게 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려 쓰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코모코하고요 신용보증기금 있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공기업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출제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 등에 대해서는 누가 지급보증을 쓰냐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따른 지급보증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지급보증을 쓰는 거냐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거는 기억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313페이지에 가면 거기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있죠 그러면 이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으로 나눠줘요 1차 저당시장은요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1차 저당시장이고요 2차 저당시장은 2차 대출 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 저당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다시 그려드렸지만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 있죠 이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는 거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뭐를 해주냐면 융자를 해주는 그렇죠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을 주택담보대출시장 또는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2차 대출기간이 있어요 이걸 유동화 중개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차 대출기간인 주택금융공사는요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상품을 대출해 주죠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직접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중은행하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해 주게 되면 그 돈은 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냐면 기존에 보금자리론 대출해서 확보한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 중에서 만약에 융재해 있을 때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이내 있죠 걔의 명칭을 저당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채권에서 권위라는 것은 권리를 나타내요 그렇죠? 융재를 해 줘서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소유권의 기초에서 자금 소유자로부터 매기간 원리금을 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저당채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대출해 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채권이 있죠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이거를 이쪽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차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시장은 1차 시장의 주택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당채권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동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이 역할을 바꿔서도 한 두세 번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314페이지에 가면 그림으로도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MBS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은요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저당 채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발행기초가 되는 모조당이 고정이자율을 할지라도요 주택저당증권은 가변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거래될 때는 고정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 증권을 발행할 때는 변동이자율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개의 저당 채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10억짜리인데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쪼개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들은요 1차, 2차 기관일 수도 있고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PC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316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하면 하단에 특수목적회사라고 해서 SPC라고 명시가 돼 있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얘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얘네가 이렇게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만 얘네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SPC를 설립을 하고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은 SPC의 역할을 여러 개의 기관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하나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1차 기관도 발행할 수 있고요 2차 기관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도 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데 얘가 종류를 보면요 지분형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의 대표적인 게 MB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MPTV하고요 그 다음에 CMO에 대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학생분들이 영문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게 생각하시거나 그럴 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처음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다 뭐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형태라도 조금 알아두시게 되면 그러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316쪽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중간에 박스 처리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있죠 그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도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는 맞출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아주 난이도 있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성격 정도를 알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물어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여기 있는 저당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거를 배워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주택흥민공사 이런 쪽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